10만 9천 8백 6십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일금속입니다. 동일금속 은 는 1984년 설립되었으며 크레인용 트랙스 어셈블리 텀블러 아이들러와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스 등 건설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크롤러 크레인용 부품은 미국 일본으로 전량 수출을 하고 있으며 굴삭기용 부품은 국내 굴삭기 제조업체 3사와 일본 제조업체 두 개사에 공급하고 있음 크롤러 크레인에 대한 수요는 그 성장 가능성은 견고하다고 할 수 있으며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 등으로 크롤러 크레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임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건설기계용 주강품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며 경상북도 영천시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크롤러 크레인 수요 및 가공품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스 육 굴삭기용 아이들러 트랙스 프링 콘츄롤러드 굴삭기 품류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음 대시 주강품 제조업체인 동일 캐스팅 주 과 인도네시아 주강품 제조업체인 pt 당일 캐스팅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굴삭기용 아이들러 등의 국내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스의 일본 등 해외 지역 판매도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크게 확대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상승 그러나 금융자산평가이익 감소 등 금융수지 저하되며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 증가와 일본향 판매 호조 등으로 수출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건설 투자의 회복세로 건설기계의 수주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17일 기준 장마감 동일금속의 시가 총액은 2653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동일금속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300위입니다. 동일금속의 상장 주식수는 910만 주입니다. 동일금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일금속의 퍼은 13.1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9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6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6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682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8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22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2배 18,04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3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26번지억원, 33억원, 2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57번지억원, 66억원, 151억원입니다. 동일금속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4번지 63%이고 유보율은 3159.8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5.6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78 더하기 0.7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7.3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41 더하기 1.9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금속의 2023년 3월 17일 기준 장마감 그러면 이 Stein 지수의 변화는 5ショック지로 정해보기 Willgre peut-집니다. 고맙습니다.